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김지민 사무국 인턴 기자 현재 mbc에서 방영 중인 lt 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지트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부부들이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부부 갈등이 고민을 나누는 토크멘터리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고 시청률이 7.1%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허나 지난 19일 방영된 20회차 방송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회차 방송은 조금 더 고 여기까지 스탑 고스톡 부부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초혼인 남편과 7살 딸아이를 쓰라에 두고 있는 재혼인 아내 사이의 양육관 차이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문제는 부모와 딸아이가 함께 노는 장면에서 제기되었다. 남편의 행동이 아동 성추행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때 남편은 딸아이를 껴안고 간지럽히거나 주사를 놓는다며 엉덩이를 쿡쿡 질렀다. 당시 아이는 삼촌 싫어요 라고 말하는 등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의사 표현을 했고 옆에 있던 아내 역시 남편을 말렸으나 남편이 행동을 그만두지 않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오은영 박사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오은영 박사는 영상을 시청한 후 코멘터리를 진행할 때 아이가 그만하라고 할 때는 아무리 내가 조언을 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만해야 한다. 그게 존중이라며 문제를 꼬집었다. 하지만 해당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아동학대 문제를 지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 남편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가여웠다라는 표현으로 자칫 남편에게 가여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제작진 측이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이 아동보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송출한 것은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작진 측이 방송 출연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 준 측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준 측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 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건강권 학습권 보호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신체 접촉 금지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진은 방송 제작 전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보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뿐만 아니라 방송사 출연자 보호자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동 책무라는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제작진 측은 21일 저녁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부부의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입장문에는 오은영 박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녹화 내내 남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매우 단호하게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뒷부분에 집중되고 상당 부분 편집되어 오 박사 및 MC들이 남편의 행동에 온정적인 듯한 인상을 드린 것 역시 제작진의 불찰입니다. 라며 오은영 박사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의 방송 장면이 인터넷 곳곳에 퍼지면서 제작진의 처우 조치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아동을 대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방송사 측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건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